충분히 행복해 보였거든. 그만 해야겠지? 결혼은 나랑 하는 게 중요하지. 누구한테도 절대 안 뺏겨. 설마 보고도 못 믿어요? 선배 이렇게까지 바보였어요? 어떻게 해야 나 이렇게 등신으로 만든 그 자식한테.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건데.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? 이거 놔. 말 좀 해봐 좀. 너 우울하잖아 선배가. 너 뭐 믿고 이렇게 까지 까불어? 전 그냥 선배만 지키면 됩니다. 또 반드시 그럴 거고요. 나 못 잡겠다. 이 짝사랑. 1월 18일 밤 9시 첫 방송.